안녕하세요. 수출입 폐계비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기타 고려사항 두 번째 시간으로써요. 오늘은 북한과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 세법성 규정 그리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시에 발생하는 가산세 감면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과의 거래인데요. 북한에 반출되는 재화라든지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 또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북한 항행 용역의 경우에는 대외 무역법이 아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가 되는데요. 이에 근거해서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로 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운행 요금 외에 별도의 대가를 받고서 제공하는 용역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재화의 수출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경우 부가가치 세법상 거래 시기는 재화의 경우에는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 되고요. 용역은 영무가 제공되었거나 권리가 사용되는 때가 되겠습니다. 또한 영세율 첨부서류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고요. 한편 이 경우에 북한으로 공급 제공되는 물품을 국내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 해당 국내 사업자가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등에 의해서 물품을 공급을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한편 이 운수업을 영유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거해서 남한과 북한 간에 관광객 또는 화물을 육상으로 운송을 하고서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부가가치 세법에서는 영세율 거래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되는 법령인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한 항행 용역만을 규정을 하고 있지 육상 운송 용역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포함된 원재료에 관세가 부과가 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 관세는 환급이 되게 되는데요. 즉 해당 물품이 북한에서 직접 판매가 된다거나 제3국으로 수출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원재료에 포함되어 있는 관세를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하지만 북한에서 단순히 제조나 가공을 거친 후에 국내로 반입되는 즉 위탁 가공 형태의 이런 거래라고 한다면 관세 등이 환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 이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첫 번째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기한 연장 사유라든지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100% 다 면제가 되는데요. 기한 연장 사유라고 한다면 납세자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같은 세무대리인이 화재나 전화, 그 밖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든지 납세자가 질병이나 중상해 등으로 인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사망으로 상중인 이러한 경우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이 되고요. 납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예를 든다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 확정 신고 시 필요한 장부 등이 수사기관이라든지 과세 관청에 압수가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예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수정 신고하는 경우의 감면인데요.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에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50%의 감면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의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한편 이 경우에 세무 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을 알았다거나 과세 자료 해명 통지서를 받은 경우라고 한다면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은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는 법정 신고 기한이 경과되고 나서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50%의 감면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는 20%의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이 경우도 세무 공무원의 조사 착수 사실이나 과세 자료 해명 통지를 받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이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